한주의 화재 판결 사건을 통해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언니 조우란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고유정 사건을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작년부터 엄청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전 남편을 살해하고 또 자신의 의붓 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까지 넘겨줬는데 저번 달에 1심 판결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언론에서는 증거가 너무 뚜렷하다. 고유정이 죽인 것이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남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그 의붓 아들 사례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있어요. 기사를 꼼꼼히 안 읽으면 무기징역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다 이게 모든 혐의가 입증이 된 것처럼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편, 전 남편 사례는 유죄, 무기징역. 그리고 의붓 아들 사례는 무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징역이 낮은 것도 아니고 무죄가 나왔다는... 굉장히 사람들이 놀랬고 많은 법조인들도 놀랬어요. 사실. 그런데 그 전에 언론에서는 이제 발표되기로는 고유정이 자고 있는 아이의 등에 올라타서 얼굴을 베개로 눌러서 질식사를 시켰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무죄가 나오니까 뭐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많이들 했습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법원의 큰 입장은 여기서 이 사건에서 우리들이 언론에서 많은 어떤 증거들이 있다. 이것도 증거가 된다라고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이제 형사에서는 그 어떤 사실을 입증할 때 있어서 직접 증거가 있고 간접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증거라는 거는 뭐 살해하는 장면을 본 목격자라든지 아니면은 살해하고 있는 뭐 내용이 담긴 CCTV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간접 증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지문이라든지 뭐 또 뭐 그 당시에 그 집에 있었다라는 걸 입증할 만한 아니면 잊지 않았다라는 것, 뭐 알리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간접 사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법에서 어떤 유죄를 입증을 할 때 직접 증거가 없다면 간접 사실로도 유죄를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간접 증거들이 굉장히 명확하고 그 간접 사실들 간에 서로 모순이 없어서 굉장히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완벽하고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사실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고유정 사건 관련해서 봤을 때 그 아들, 살해, 혐의 관련해서는 조금 의문점들이 있다는 거죠.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살해당한 게 아니라 사고에 의해서 죽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망은 했고 거기서 타살까지라는 거는 밝혀졌지만 이게 고유정이 했는지 아니면 제3자가 했는지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친부가 자고 있었고 친부가 자다가 발에, 발에 눌려서 친부의 발에 눌려서 질식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고유정이 또 진술을 한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유정이 직접 올라타서 질식을 시켰는지 아니면은 아이가 그 당시에 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수면 상태에서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아이가 스스로 이불에 눌려서 질식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유정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 아빠의 다리에, 아빠도 그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잠버릇을 심해서 아이를 뭐 다리로 눌러서 질식사를 시켰다라고 한 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지금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인 거죠. 그렇군요. 그 수면제는 고유정이 산 것도 증명이 됐고 그리고 그 몸에서 성분이 나왔잖아요. 그 수면제 를 산 거는 만약에 고유정 말대로 그러니까 검찰 말대로 고유정이 아들을 직접 올라타서 질식을 시킨 거라면 그 옆에 바로 자고 있었던 아빠가 왜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부는 고유정이 나에게 수면제 를 줬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찰 측에서는 머리카락으로 수면제 성분이 나오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제 성분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수면제 를 복용한 시기가 과연 그 사건 당일이 있었던 시점에 복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아들이 잃고 나서 항우울제라든지 수면제 를 복용한 사실, 그러니까 처방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아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약 때문에 머리카락에서 그 성분이 나온 것인지가 불명확하거든요. 아 이를테면 사망사고가 있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머리카락을 뽑아서 검증한 게 아니라 시간이 약간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머리카락으로 그 성분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건 맞지만 수면제 를 복용한 시점이 고유정이 아들을 사망한, 사망시킨 그 시점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복용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런 간접 사실들만으로는 고유정이 살해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고유정이 주장을 한 것이 자기는 잠이 들었다. 다른 방에 가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PC를 키고 로그인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잠은 자지 않았다라고 검찰에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아니다. 고유정이 그 당시에 자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그 핸드폰 접속 기록인가요? PC 접속 기록을 보면 약 1분간 자고 있다고 주장했던 시간에 어떤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이 발견했을 때 로그 기록이 있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PC 검색 기록에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 또한 이번에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오류가 많으면 도대체 뭐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 어쨌든 그 접속 시간이 굉장히 짧았나 봐요. 약 1분 내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깨어 있었으면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을 했었으면 1분보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봤을 텐데 1분만으로는 이거는 PC 어떤 기록의 오류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어찌 됐든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판결을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도 좀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오재 심슨 사건 그리고 김성재 살해 사건 이게 약간 많이 오버램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사건 그리고 민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고도의 완성된 어떤 증명령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에 있어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명의 도둑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그러니까 무고한 희생자는 없어야 된다라는 원칙도 있고 또 뭐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는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법 원칙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라면 이 한 사람의 무고한 인신 구속이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게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의 간접사실 그리고 법관이 의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유죄로 입증하지 못한다라는 게 법원의 주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오제의 심슨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다고 아마 미식축구 선수였던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는데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결국은 배심원단이 무죄를 내렸는데 형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민사에서는 또 졌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돈을 또 배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건가? 민사에서는 약간 이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도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원칙적으로는 개별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민사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사에서 어떤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지었다고 해서 그게 꼭 유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형사법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이렇게 나온 거고 이번에 또 이제 항소심 공판이 열렸었어요. 엊그제. 네. 엊그저께 열렸죠. 그러면 이제 1심에서 그렇게 깨어진,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간접 사실들을 검찰에서는 더 증명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제일 중요했던 그런 수면제를 복용한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타살 가능성, 고유정에 죽이지 않고 제3자의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 크게는 이제 친부의 다리에 의해서 질식사했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아마 불러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네. 6월 17일에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2심 판결이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판결이 날지 얼마나 법원이 이 부분을 좀 인정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지금 소환이 된 거예요. 네. 끊임없이 이게 전에는 이거 이 건으로는 소환이 된 적이 없다면서요.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뇌물 공여로 소환이 된 거지 이 건으로 직접 소환이 된 적은 없다면서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비슷해요. 사실관계는 비슷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예전에 그 삼성물산 그리고 제1모직이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을 함에 있어서 제1모직보다 삼성물산이 훨씬 가치가 높으니까 합병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면 제1모직의 자회사인 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려서 삼성물산과 제1모직이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에서 이제 합병을 해야만 그 이재용 씨의 그런 경영권 승계라든지 주식 보유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유리하게 꾸려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위해서는 이 합병 과정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동의도 필요했고 이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수사한다든지 잘 보이게 함으로써 이러한 합병 과정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야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그 뇌물 관련해서는 그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와서 이제 풀려났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합병 자체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배임이라든지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라든지 그리고 분식회계 관련한 그런 자본시장법 위반을 가지고 이번에 소환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건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민사가 여러 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여러 건 있었고요.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이거 내가 손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삼성을 상대로 했는데 대부분이 다 졌습니다. 민사에서는. 그렇죠. 대부분이 졌는데요. 아직까지도 지난 1월인가요? 1월인지 2월인지 제가 정확한 월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액 주주들이 계속해서 소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두 다 폐소를 했다라고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 모두 폐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폐소한 사례들이 좀 쌓여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민사하고 형사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참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배임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수사를 했고 이제 거의 수사가 끝나서 이제 기소를 할지 말지가 달려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그런 법 위반 사실들이 이제 유죄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또 소내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좀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여연대가 특히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고발을 많이 했어요.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런 걸로 했는데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인 거 참여연대가 지금 고발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향후 합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 케이스가? 만약에 검찰이 기소로 이 건으로만 따로 한다라면은 나중에 지금 파기환송심된 그 케이스하고 지금 별도로 기소하는 거하고 따로 합병이 되는... 아닙니다. 합병이 될 가능성, 병합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병합이 될 가능성이 없고요. 거의 이미 이거는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사건이고 거기는 이제 거의 1심, 2심, 2심까지 가가지고 파기환송이 된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병합돼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소 여부가 일단은 검찰이 기소를 할지 말지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1년 반을 이 수사에 매달렸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소는 할 것으로 어느 정도 생각이 됩니다만 과연 이 기소를 함에 있어서 또 구속 기소를 할지 부구속 기소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6일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게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대국민 사과를 한 거는 이번 사건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 국정농단 사건, 파기만 송심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도 있었고 삼성 내부적으로도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대국민 사과를 한 건데요. 그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사실관계가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영권 승계에 어떤 부적절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를 이재용 부회장이 입장 발표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후에는 내 자식들에게는 승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발표를 한 것을 미루어 본다면 어느 정도 양형에는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여줄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게 재벌 봐주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사실 많아요. 재벌이 반성만 하면 왜 이렇게 봐주냐. 사실은 불만들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파기환송심은 재판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제 재판부에서 재판부를 깊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아직까지 파기환송심이 제대로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형사 절차는 진행이 되거든요. 민사 소송은 굉장히 약간 무한정으로 늘러질 수가 있는데 형사 사건은 그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빨리 재개가 돼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판결이 날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현재 일정상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그 다음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할지를 아직 변호인단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쩜 이렇게 법을 잘 알아서 시간을 끌고 있는지 참 그렇네요.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식스가 데일리방송을 마감을 했어요.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래서 우리 조그런 변호사님하고는 오늘이 아줌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네요. 굉장히 아쉽고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코너 만들어주셔도 저도 참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하고 사실 저희는 또 김현정의 뉴스쇼에 요즘 나오시잖아요. 재판정에. 그래서 자주 뵙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맨 처음에 이 코너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이 부족한데 제가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준휘 기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방송이나 아니면 또 기자님이랑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렸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버팟언니의 조오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